푸푸 사역자 감역사토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소견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존재되었는가 하는 극우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다 근본된 성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인을 알으면, 즉 원인을 알으면 결과적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모르고서는 불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선불물을 알 수 있듯이 비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찬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 만두신 만두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아르게되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빙게치, 저희가 빙게치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비조세계의 산라만상은 그것을 만두신 하나님의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으로 그의 실제 대상으로 존경해 놓으신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조세계는 양성과 음성의 권통조물을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사이에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성교를 보면 찬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현상고 하나님의 현상대로 사람을 찬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찬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조의 하나님은 당신의 현상대로 사람을 난자와 여자로 찬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을 각각 수술과 암수로 의하여 존속하고 동물 또한 각각 숙고과 암코스로 의하여 본식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또 하나의 이손선상의 상대적 관계를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경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세기 2장 7절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흐름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경이 되니라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는 보이는 외형의 몸과 보이지 않는 내성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비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에 대하여 더 자세한 말씀을 궁금하시죠? 전북금교회로 초대합니다. 또한 전북금교회 전북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새 말씀 올리세미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